제가 평소에 만두를 되게 좋아하고 대만에서도 만두를 되게 많이 먹으니까 평소에 제가 먹던 맛으로 매운 왕교자 두 번째 안주메뉴도 생각해놨어요 두 봉지를 사보겠습니다 골뱅이 자, 얼음컵을 하나만 골라서 넣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만들러 가봅시다 제 거 먹을까요? 네 제가 잘 만들었죠? ASMR밥 비주얼이 봐 사이선 천재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? 너무 고소해 자 비빔면을 먹어볼까요? 골뱅이 물품으로 먹어보는 거 보고싶어 과연 사이선 천재 진짜 좋아요 5점 진짜로? 나는 포기해요 5점 저도 5점 뭐 알았어? 피부장 겸손하네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해서 좋아 잠시만 잠깐만 나도 나도 이거 만들긴 먹어 이상한 но 스위치 덕 먼저 저